그리고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까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진로, 직업 궁금하시고 그동안 일이 많았다. 영어강사 영어강사 하셨고 향후에 학원장, 유튜버 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생뚱맞게 노무사? 올해는 일단은 올해는 사기업에 다니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놓도록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님의 사주.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보는게 1가지죠. 무토에요. 무토입니다. 무토는 유일하게 지구를 상징합니다. 무토는 지구의 바깥쪽 산, 대륙, 큰거 이런거 상징합니다. 지구는 그냥 있을 뿐이에요. 태양에서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있었어도 생명체들이 다 타 죽었겠죠? 조금만 멀리 있었어도 얼어 죽었겠죠? 지구와 태양이 적절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생물 살고 나무도 크고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무토는 그냥 지구고 아무런것도 느낄 수 없어요. 차갑고 뜨거운걸 느낄 수 없어요. 이 산에 나무가 차갑고 뜨거운걸 느낄 뿐이죠. 그래서 무토는 자기 팔자에 목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해요. 팔자에 목이 있으면 목을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목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일정한 루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바뀌고요. 그냥 일정한 루틴. 자기의 루틴대로 살아버려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제 월지 보죠. 월지. 월지 6월입니다. 6월. 6월이면 더 애매하네. 자 6월이면 금의 계절이고 이제 한가위가 있는 날이죠. 한가위가 있는 달인데 여기서 또 목을 찾아야 됩니다. 목. 한가위가 있는 달에는 목에 있는 열매 다 수거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들 베어서 동략을 쓰거나 떼끄략을 쓰거나 이런식이잖아요. 자 무토가 사주에 목이 있습니까. 진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이 있어요. 을계부라고 해서 을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만의 루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는 일곱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 그리고 양치를 먼저 하고 세수를 해.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해. 아니면 커피를 마셔. 샤워를 해. 그리고 이제 뭐 8시 반에 이제 출근을 해. 그래서 9시에 도착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6시에 퇴근을 해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항상 산책을 해. 이런 자기만의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6월이면 가을이고 금의 계절이거든요. 금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화가 많아. 특히나 정화는 금을 녹이는 성분이거든요. 유금은 유금하는 신금이에요. 신금. 아까 신금 얘기했었죠. 신금은 정화를 만나면 이제 무서워요. 금이 녹을까. 여기 병화도 있어. 화학이 엄청 세요. 자수 있어. 이러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무토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실행을 하기 어려운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6월 가을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만 많고 내만의 루틴을 바꾸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답답해요. 생각도 되게 많아. 근데 바뀌진 않아. 엄청 답답해. 자 이렇게까지 적어놓고. 자 지금 질문 아까 제가 적어놨죠. 진로와 직업이 궁금합니다. 자 이름이 소나무이긴 해요. 진짜로 이 이름이 소나무예요. 소씨고 이름이 남은 건 아니죠. 요건 진짜 소씨고 이름이 나무예요. 아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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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좀 약간 놀랐는데요. 저 아니죠. 네. 깜짝이야. 아 뜻이 소나무. 아 본인의 뜻이. 아아. 그러니까 한자로. 알겠습니다. 네. 한자로 뜻이 소나무다. 알겠습니다. 네. 소나무 송자인거죠. 마지막 본인의 이름의 글자.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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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 적을 수 있어요. 네. 오랜만에 한자를 적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질문이 진로와 직업이에요. 지금 나이가 스물여덟인데. 그러면 그동안 엄청 헤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화. 병화. 정화. 생각이 굉장히 많아. 계절을 공격해. 그러면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이라도 끝까지 파헤쳤으면 뭐라도 나오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써먹지 못할 순 있어도. 네. 근데 이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약간. 근데 생각만 하고 이게 결과가 잘 안나오는. 그래서 지금 영어강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영어강사를 했던 건가요? 약간 그거 좀 궁금하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보죠. 네. 지금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가지고 학원장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게 맞냐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길. 노무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영어강사를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건 좀 알려주세요. 소나무님 현재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가신 분 아니죠? 계시죠? 이 사주는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무토가 6월에 태어났어요. 무토한테 그렇게 유리한 날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겨울에 태어나거나 봄에 태어나거나 이게 좋거든요. 근데 6월에 신금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월지가 유금. 유금 안에 신금이 들어있는데 신금이 메인이거든요. 신금의 계절이에요. 6월은. 근데 이제 그때는 뭐가 있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없어. 어디 있어. 여기 계수만 있어. 네. 자존 계수만 있고. 그렇죠? 네. 계절에 유리한 절자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화들만 있어서 방황이 보여요. 이런 분은 그냥 정해줘야 돼요. 얼룩하라. 네. 아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못 잡겠어요. 주인은 은행원 공기업을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 좀 말씀드리세요. 현재 뭐하냐고요. 현재. 현재. 혹시라도 현재 백수라면 이전에 최근에 했던 일이 뭔지. 그거는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네. 그거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지 이분이 어떤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방향성이 보이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주상으로. 네. 위에 적었다고요? 잠깐만 보자. 그렇죠. 그동안 일이 많았다고 하셨고. 올해는 사기업에 최대한 지원해서 회사를 다니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취업 준비 중인 건가요? 아니. 채팅창 보이는데. 잠깐만. 내가 뭘 놓친 거지? What am I missing? 제가 적어둔 거 읽어드릴게요. 적어두겠습니다. 양력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진로 직업이 궁금해요. 그동안 일이 많았는데요. 영어 강사 후 학원장 유튜버가 맞을까요? 아니면 노무사가 맞을까요? 올해는 사기업에 최대한 지원해서 회사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현재 상태가. 아. 취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영어 강사 이런 것도 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위에 적었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가요. 정리. 그래야지 제가 대운과 세운을 봐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 행시도 하셨어요? 서비스로 다시 적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고 대운과 세운을 적어서 이분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 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터라서 그게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 채널에 오가주시구요. 또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모전경. 거기다가 사진 유자. 그래도 되게 희망적인 건 본인이 진중 계수를 진중 계수가 아니라 진중 을목을 깔고 앉았어. 그거는 희망적이에요. 네. 유일한 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세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대운세운. 보자. 대운세운이. 병원연. 오케이. 자. 그래서 본인의 질문이 뭐였지? 아. 이걸 쓰셨는데 채팅창이 안 보인다고요? 음. 자. 소나무님은 무언가 정하셨으면 그걸로 끝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2023년 올해부터 갑오대운으로 들어와서 아. 이제 내가 뭔가 정신차리고 해야겠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정신이 나셨는데 내년 2024년에 갑몽이 한번 더 들어오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무언가 뭔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하셔서 매진하시면 내년에 결과를 봐요. 네. 아. 그거는 아무래도 소나무님의 인터넷 연결이라든가 뭔가 이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거나 끝은 다 전달이 되셨으니까 소나무님은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2023년이 대운교체계에요. 대운교체계 뭐냐면 10년마다 대운이 바뀌었는데 무토한테 가장 필요한 갑목이 들어오는 해예. 거기다가 올해는 개면회이지만 내년에 갑진회. 2024년에 갑진회. 갑목이 두 번 겹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특히나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걸 딱 정해서 매진하시면 무언가 결과를 봐요. 되게 좋은 운. 좋은 운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주를 보러 오신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개며년. 오늘이 개며년. 16월. 거기다가 경호일이에요. 경호일. 경신금이 넘치는데 자오무위가 다 뭉치는 약간 드래곤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결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채팅망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시 공부할 환경이 아니어서 취업하려고 하셨다. 취업하려고 하셨다면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이사주를 가지고 행정고시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행정고시 쉽지 않습니다. 7국 공무원, 9국 공무원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월지를 도와주는 글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기업 쪽으로 뭔가 영어강사, 학원장 이쪽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가서 행정고시로 하는 공무원, 관직에 오는 거잖아요. 벼슬을 하는 건데 벼슬을 할 만한 사주는 아니거든요. 취업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지금 약간 굉장히 헤매고 계신데 이런 헤매는 과정을 거쳐야 본인이 갈 길이 열려요. 근데 그것이 공기업, 공무원, 행정고시 이쪽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주상 인성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학원 쪽이 더 맞기는 해요. 인성이 하나만 나왔으면 행정고시나 공무원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인성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여기도 사업체 차리고 여기 구로과에, 여기 구로과에, 여기 구로과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흩뿌리는 학원 쪽이 더 맞아 보이긴 합니다. 은행원이요? 은행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넣어보세요. 올해는 약간 헤매는 해라서 넣어보세요. 너 보고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약간 좀 나를 파악하고 내가 갈 길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상서로운 중요한 해거든요. 그 과정상의 괴로움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 마음 내키는 곳 그런 걸 다 휘둘러 보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야 내가 진짜로 갈만한 분야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가 걸리는 곳에 가시는 겁니다. 노무사요? 진행을 해보세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노무사 쪽으로 뭔가 내가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딱 부러지지 못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이 생각이 너무나 많고 이분이 능력치 자체도 그렇게 나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서 아 내가 이 능력치가 이렇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겠구나 이게 마음에 서지 않으면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중부 난반이에요. 행정고시를 갖다 떨어지고 영어 강사를 하다가 성원장 하려고 생각했고 노무사를 간다고 그러고 나중에 개업하고 싶고 너무 많잖아 지금 그죠? 하고 싶은 게 중부 난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 해봐야 돼. 다 경험해봐야 돼요. 추천 진로가 아니고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 해보면 미련이 남아요. 내가 그걸 왜 안 해봤지? 내가 왜 그걸 안 해봤지? 30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다 경험해볼 거야. 그러고 내가 맞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 주중할 거야. 이런 후회를 너무 해요. 왜냐면 인성이 너무 많아. 인성이 너무 많아. 그거를 안 해보면은 평생 후회하니까 다 해보세요. 그래도 굴마 죽지 않는다. 왜냐면 진중의 을묵을 본인이 깔고 앉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봐요. 본인이 얘기한 거 말고 그렇죠. 힘들죠.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면 대응교조기 때 거대한 환경적 변화라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대사회에 직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주상 본인의 생각이 너무 많아. 거기다가 내 생각을 하나 더 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유료상담이면 이때까지 살아온 상황 과정 다 파면서 제가 어떻게든 찾기는 찾을 텐데요. 무료상담이고 얼굴도 못봤고 목소리도 못든지 이색윤에서 제가 찾아드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드렸어 제가 그 무료상담으로서 가장 큰 조언을 해드린 건 딱 하나예요. 다 해봐라. 진짜예요. 다 해보면 거기서 길이 나와요. 이거는 돈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진짜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면 거기서 길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오늘 상담에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유료상담 신청을 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일관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를 들면 행정고시를 하다가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 검사를 하다가 학원장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노무사를 하는 게 맞느냐. 굉장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남님 힘내시고요.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진짜예요. 저는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영어는 전공이 영어고 가르치는 걸 잘하고 좋아해서 문의드렸고 영어 쪽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개업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영어 쪽으로 학원장으로 개업하시는 거 추천해요. 세무사는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같아서 했었고 세무사 공부도 하셨어요? 노무사가 아니고 지금 연령이 28살인데 경험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사, 노무사, 영어. 한쪽으로 파서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팔자상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는 건 인상의 천가에 너무 많아. 노무사는 행시하다가 법을 잘하고 글쓰기를 잘해서 생각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걸 다 경험하신 다음에 아 난 이거가 맞구나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인성이 천가에 떠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한다고 해도 계속 의심해.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진짜에요? 결국엔 내 인생은 내 거고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천간에 다 떠있는 경우에는 다 경험한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팔자에 그렇게 써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에요. 본인도 어려운 표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입니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진짜. 힘이 쫙 빠지네. 손나무님 제 말씀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손나무님 힘내시고요.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